오 잘해봤네 그죠? 오 잭스 왜 이렇게 세 보임 점화 텔포가 나으려나? 점화 없이 1레벨에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아니 왜 우르곶이야? 설마 정글랭.. 모르겠네 뭐지? 음.. 탑 우르곶인가 본데? 정글랭가인가봐 서폿 랭가인가봐 이거는 몰랐네 그죠? 음.. 안좋은데? 매우 좋지 않다 그죠? 어? 스마트키가 아니네 내가 어? 뭐야 바텀 바텀 다 죽었는데요? 이거 어떡함? 난리 났는데? 저걸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이건 좋은데? 아 미안합니다 자 제약골도 나쁘지 않아 한 번쯤 따면 괜찮지 대신이 보이지 않는데 그죠? 대신이 보이지 않는다 6레벨 나만 되는데 한번 해볼까? 1레벨 나만 1레벨 나만 2레벨 나만 에라잉 아니 왜 이렇게 침착해 리신아 왜 이렇게 침착한 거니 오 다행이다 아니 리신님 왜 그러세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? 오 좋아요 그래 어까 있으면 당해야지 리신아 너도 지냈어 뭐야 왜 또 다 죽었어 오니 할만한데 이건 그죠 해볼만한데 굿 거부려 한 칸만 딱 먹자고 공이 이제 차서 할만하거든요 아 이게 안 맞아 아 대박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서 따 어 끝났네 고맙습니다 포합했나본데 다리우스 오늘 다리우스면 뭐해야되죠? 나 모르겠는데 케인하기 좀 그런데 그냥 할까? 이걸로 그냥 W 찍고 사려야겠다 그죠? 1레벨 한번 붙어볼까요? 도랑검 사서 1레벨은 은근히 또 세가지고 할만하거든요 아 근데 안되겠다 나 뺨은패 아니잖아 근데 그건 있음 다리우스가 만약에 여기까지 견제하려고 막 들어온다 그럼 또 싸울만 하거든요 그리고 다리우스가 이렇게 앞에까지 나와서 1대1 맞다이 하다가 뭐야 이거 만약에 제가 죽어도 상대는 텔포가 없고 저만 있어서 엄청 큰 손해는 아니거든요 라인으로 복구하면 되기 때문에 안들어오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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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네 안들어오네 다음치 먹어주고 응 먹었어? 흐흐흐흐흐흐 평생 그렇게 해봐라 우리 제리 4킬인데 급한 건 너라고 나 CS 0개 먹어도 이겨 넌 결국 솔킬 따야되잖아 너 급하잖아 배포를 먹는 척하면서 가리우스를 따 핵을 쌓아요 핵을 쌓아요 어 아 아 아 전력 먹나? 어차피 바이가 바텀 갱 가고 있으니까 전력 먹어도 뭐 괜찮다 마인드 뭐야 왜 여깄어 오케이 풀거래 했습니다 흐흐흐흐흐 아니 계속 여기 있었구나 오래 기다리셨네 어? 아니 이러면 살짝 비상인데? 아? 아? 가르킨 되서 나쁘지 않아 그쵸? 오히려 좋다 마인드 아 자 굿 자용 반중 바로 굿 아 이거 타야겠다 가버려 굿 굿 따아 따아 가버려 어 좋은데? 또 갈만 하죠? 저 궁 아직 남아서 이제 무리하면 잡을 수 있거든요 따아 어 따아 따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이쪽이 안 돼? 개에바인데? 와 다행이다 다론 먹어서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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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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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근데 다리우처가 원래 라인전만 좋고 궤도를 못 넘으면 적지 적었고 그래서 라인전이 센거고 저거 왜 여깄니? 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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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안돼 근데? 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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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펜타 나왔네? 수고했습니다 뭐요? 사비 케일이면 뭐해야될까? 잭스 잭스가 좀 어렵다 하지 않았나? 그죠? 이미 안은 무빙이긴 한데 나 나 나 스마트키구나 나 어 어 아 오케이 야 잡았으면 됐어 어? 어 네이스 뭐야 이거 왠 라칸이 라칸 또 온다 아니 뭐 할 수가 없어 와 여기서 잠수 타는데 이거 뭐죠 라칸은 뭐냐 이거 아우 아파 왜 이러세요 아니 왜 이러세요 대체 이거 어떻게 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아 좀 아쉬운데 아깝게 라칸 왔죠 근데 알고 죽었음 케일 왜 이렇게 세니 어 맛있어 와 너무 센데 저거 어 가능할까 나 와드가 없는데 살려줘 그냥 텔퍼 타야겠는데 이거 와 이거 왜 이렇게 센 님들 야 가보자 여기서 해야 된다 그죠 체크해 주면서 오케이 어 다 죽었네 오케이 그래도 한 번 막았다 그래도 오 반중 굿 오케이 오케이 오 곧 잘해봤네 그죠 오 잭슨 왜 이렇게 세 오잉 오잉 따 따 따 따 따 와 나 왜 이렇게 센 따 따 따 따 나 갈래 나 마나가 없다 단패 마나 감이 좋은가 이거는 가져야될것 같죠 이거는 가져야 될것 같죠 타 따 따 이거 이겨? 이걸 어떻게 이기여 이걸 어떻게 이기 아 이걸 이기네 다 돼 있습니다 된다 고발이구나 제니 어? 아니 이게 안 끊겨? 나왔으면 좋았는거 아? 이거는 살이 알겠는데요 그죠? 뭐야? 담벼리 없나? 아니 없는데 왜 들어왔지? 아? 아? 잡고 죽을 생각해야겠다 이거는 그죠? 아까운데 와우 와우 와 까비 사비 사비 먹고 가다 좀 아까운데 이거는? 나보지 않은데 이러면? 나는 중이긴 하남님들 반주왕 크게 몰게요 저는 아 이거 안되겠다 그죠? 될만한가? 아니 유미야 아니 너무 쿨하게 버리는거 아니야? W 맞자마자? 아니 이런 쿨한 유미가 있어? 세상에? 이런데나 한번 가보죠 아니 체나 되겠니 그게? 안되지 뭐는 저는 가야겠는데요 그죠? 유미 어디갔냐? 유미 어디감 님들? 여기 붙어있지 않았나? 보임? 아니 진짜 모름 쥐도 새도 모르게 또 살아나갔네 이쪽으로 가야겠는데 그죠?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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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업 아 아 가 어이오 여기였다. 그죠? 자, 유미가? 아! 아, 이거 타고 왔구나. 아, 그래서 몰랐지. 유미가? 아니,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있는 거야. 쉐넬 잡았더니. 그리고 없는 거임. 아니, 유미면 분명 머리 못 갔을 텐데. 아, 여기 있었구나. 아, 이거 타고 왔구나.